지난 18일 오전 9시쯤 부산 연재구의 한 골목길에서 운행 중이던 소나타 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친 뒤 큰 길로 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왼쪽 팔이 부러졌고 보행자인 한 30대 남성은 무릎이 골절되는 피해를 받습니다. 나머지 보행자 2명은 각각 얼굴과 무릎 등의 찰과 상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